김화고수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야지 지금. 그러나 학교에 학생이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역학조사하고 해서 조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애가 2번 치료하든 생활치료센터 가면 무정성일 수도 있고 네 무정성일 수도 있고 자택이 있을 수도 있고 자택이 자택이 있는 환경이 아주 좋은 애들은 자택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만약에 가면 거기에 학교별로는 못하겠지만 학년별로 좋은 그 저 우리가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학생 학생 뭐 전문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기 가도 학습권이나 학습기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메시지를 주고 또 거기 마치고 검사에서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를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든지 뭐 두드려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 정도 밀고 나가려면 그런 상황도 제가 보기에는 돌파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안정화시키면서 갈 수 있다. 지금 이 스탠스 가지고는 안정이 안 될 거다. 우리가 보통 이게 뭐 락을 하든 샷다운을 시키든 일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보통 열 때는 덜 위험한 것부터 열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점은 이제 전체 중앙방역대책에 제일 불만중이 하나인데 최고위험군을 계속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감염병의 예를 들어 집단 발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서 최고위험군을 계속 닫지 않고 열어놓고 있는 상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닫아놓고 덜 위험한 것부터 야외 산책부터 시작해서 뭐 야외 카페 그 다음에 애들 거리 두는 학습 대학생들 뭐 이렇게 서서 열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최 마지막에 열어대요. 결비업한 것을. 그리고 대신에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자는 거예요.